현지 팬들의 열대는 환호 속에서 먼저 동방신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중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어서 원교 헐리스타도 NID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뒤에서 만나봤습니다. 놀랬습니다. 저희 처음 중국에 찾아뵙는 건데 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께서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이었습니다. 뭐 다른 멤버들의 동사람은? 하오? 하오? 다자하오. 저는 미키 이천. 안녕하십니까? 네. 아빠, 엄마, 시안티, 안녕하십니까? 동방신기, 이름부터 중국 팬들의 이목을 살만하죠. 그만큼 국내 인기도 폭발적입니다. 자 먼저 동방신기의 감미로움이 묻어나는 바로 그 노래, HUG으로 팬들을 사라져봤는데요. 자 이어서 톱가이로 변신한 동방신기. 이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 The Way You Are로 인민대회당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